아... 늦었는데? 내가 찾고 있는 곳이 어디야 오지?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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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숙소입니다 되게 절대 안 올라갈 것 같아 생긴 2층 복층이에요 그래도 화장실도 전용으로 돼있고 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나가면 바로 정원 있죠 내 숙소에 갑자기 기어오려져서 만나요 너가 그렇게 말해도 나 못 알아들어 약속하고 약속하고 내 날 다리가 없어졌어 다리가 없어졌어 다리가 없어졌어 조금 이렇게 문 닿는 데에도 있기는 하지만 다리도 뻗어졌지만 그래도 빠이는 좀 여전히 활기차다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은 음악소리 엄청 많이 들리고 여기 아시장 노점 엄청 많이 들어서 올 것 같아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이곳에서 만나요 여기가 남은 대단할 수 있을 거야 여기에는 형이 많은 대부분의 아이로우회 신빈에대한 아저씨 걍나기 지졌어 아니 지졌대 울었어 울어 울어 안 돼 네 차례야 음… 오이 먹으러 가석도 으으! 주군 젖고 징진 더 일요? 네요. 4시 5. 수당. 5시 5시. 5시 5시. 5시 5시. 네요. 5시 5시. 5시 5시. 샤넬 옆에 애들은 독일에 대기 한국 옛날 많이 만났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좋다 발타봉 하나 남겨드립니다 오늘 맥주를 거하게 마셨습니다 제 기준 거하게 오늘 그 동생이 떠난다고 해서 가기 전에 같이 밥 한 끼 하기로 했는데 저깄다 역시 유튜브다운 직장이십니다 요구르트 한잔 하세요 요구르트 한잔 하세요 어머 스윗남 완전 스윗남이잖아 요구르트 메뉴 없이 완벽하게 괜찮아요 밥 한잔 괜찮을까요? 밥 더 시켜? 우리 만난 김에 사진 한 번 찍을까요? 좋아요 소희야 아 까올리카 우리 은솔이는 엠보피지만 엠보피인척하고 살아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엠보피인척하고 살아요 이곳녀잖아 좋아좋아 너무 좋잖아 납떠고 다 이거랑 잘하잖아 앞에 민영이는 겁이 많더라고 유보 아까 오토바이를 시속 30 이상 안 갈더라고 이 땅 다 사장낸건가? 아니요 꼴꼴 너무 귀여운 발상 아닙니까? 이 땅 사장낸건 아니고 코리아 포토 열정낸 너무 예쁘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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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기서 하루 종일 6시에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타이페인이에요? 네 타이페인 가서 언니들이랑 놀고 언니들이 17년도에 또 하고 왔어 여기 여기 어제 8시쯤에 갔는데 피자 다 나갔다고 너무 맛있어 보셨어 여기 앉고싶지 않다 바로 북쪽으로 가시는거죠? 네 조심히 가요 한국이든 어디지? 한국에서 한번 봐요 안전하게 여행하세요 민영 언젠가 봐 야 멋있게 떠나야지 갈게요 고마워 고마워 가고싶은데로 가? 응 원래 우리 가고싶은데로 가면서 살려고 온거니까 ㅋㅋㅋㅋㅋ 그 줄라리 맞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 ㅋㅋㅋㅋㅋ 진짜 진짜 그지같이 요거 맛있다 비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이브 오라이 아직 안전하게 목소리를 그리 벽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